선물 사달라는 소리 찡얼찡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조를 때 대단히 누가 아 나 저거 찡얼 이거 찡얼 선물 찡얼 찡얼 하나도 찡얼 찡얼 찡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선물을 사달라는 소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아저씨들이 선물을 사달라는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에빈데스데스 아으오 쓴만화 아흐 덫어덫어 안마차 흐하흐 정확한 말 한번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에빈데스 아우 쓴만화 됐어 됐어 에빈데스 아 으 자 그리고요 여자들이 선물을 사달라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옷 방인어 너의 입 후직 옷 모셀 더 화내 안 야야 과 자가 낫 으찌에 각괴 나 정확한 말 한번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죄송합니다 혹뽑 이거 너무 이뻐지 이 merak compar å formed klein range 아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 맛잇 맛잇 kommt want 아 아멘